이 두 분은 과연 로맨스 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밤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팔짱 한 번 살짝 껴주시고요. 저쪽부터, 저쪽부터 반대. 손을 한 번 살짝 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여기 오른쪽. 오른쪽으로.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고.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드라마 예보편이 나왔을 때 과연 두 분의 로맨스가 있는지 궁금하셨어요. 여기서는 일단. 네. 궁금증도 좋지만 하트를 한 번 살짝. 만들어 보시죠. 하트. 네. 손을 모아주시죠. 두 분이. 손을 모아서 앞에. 손을 모아서. 다운데만 해주시죠. 아우 두 분의 미소에 우리 겨울 한파가 녹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일단 아라씨만 잠깐 들어주시고요. 자. 권율씨 나와주시죠. 조금병 영상에서는 잡고. 좁고 잡히는. 잡으려는. 아우 벌써 하트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브로맨스니까. 자 바로 들어가시죠. 일단 하트 먼저 들어가시죠. 네. 하트 먼저. 네. 하트 먼저. 네. 두 분 먼저. 네. 그렇죠. 네. 브로맨스를. 두 분 서로 지긋하게 바라보시고. 네. 앞에도 한 번 봐주시고. 네. 네. 이제 두 분 어깨 한 번 살짝. 거쳐보시죠. 네. 손도 살짝만 흔들어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크림. 안쪽까지. 더블씨를. 자 크림. 이루씨만 잠깐 들어와서. 고샘씨 나오시고. 고하라씨. 다시 한 번. 나와주시죠. 자 여기서는. 두 분이 아주 씩씩한 모습을. 저희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장을 껴주시고요. 네. 껴주시고. 껴주시고. 앞을 보시면서. 파이팅 한 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왜 파이팅을. 저희가 외쳤는지는. 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잠깐만. 두 분 들어와 주시고요. 자. 다음은 정혜루씨. 박훈씨 모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박훈씨 포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혜루씨. 그렇죠. 같이 한 번. 앞을 보시고. 그렇죠. 파이팅. 패치. 아까 내가 과연 왕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드라마의 왕이 됩니다. 패치가. 그렇죠. 저축에도 똑같이 한 번. 똑같이. 싸워서 지지 않는 패치. 가운데도 와주시고요. 가운데도 똑같이. 가운데도.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리고 정혜루씨 남으시고. 박훈씨 들어와 주시고. 정문성씨. 이야. 그래요. 두 분이 이제. 네. 네. 이종 사춘인 줄 앞에. 같이 정희씨에요. 그래요. 그게 저는. 굉장히 치열하죠. 긴장감이 남으시고. 다 당하게. 네. 두 분. 손을 맞잡고. 시선을 앞쪽으로. 시선을 다정하게. 앞쪽으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손을 맞잡고. 못 찍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손을 다시 한 번 맞잡고. 그렇지. 다시 한 번 맞잡고. 시선을 앞쪽으로. 시선을 앞쪽으로. 지그사게. 네. 잘하셨습니다. 문성씨 잠깐 들어주시고요. 권율씨와 그 다음에. 구아라씨 나오시죠. 아라씨가 가운데 서주시고요. 서주시고. 두 분의 팔짱을.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팔짱을 서주시고. 이루씨와 권율씨는 역시 이제. 양손으로 파이팅을. 산소시키고 있는 파이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시선을 앞쪽으로. 앞쪽으로. 네.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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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라씨의 세심이 하트. 예뻐요. 네. 오직 조리로. 자. 그대로 서주시고요. 자. 두 분 다시 나와주시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성씨는 저와 가까운 쪽에 나와주시죠. 서주시고요. 그렇죠. 자. 순서는. 네. 권율씨. 정유류씨. 고아라씨. 박훈씨. 서주시고요. 자. 순서 다시 한번. 네. 권율씨. 권율씨. 그리고 정유류씨. 예. 정유류씨. 고아라씨. 박훈씨. 그렇죠. 박훈씨. 정유류씨. 이쪽에서 조금 따라주시죠. 네. 아시겠죠. 그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조금 더 멀리지 않고. 한사람 사이도. 조금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분들은 문성씨를 향해 주시죠 문성씨도 한 번 한 장 끼고 덤빌되면 덤벼봐라 한 번 네 한 번 하고 있어요 네 조금만 문성씨 한 번 앞쪽인데 그래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구도로 이 구도로 이분들의 캐릭터 그리고 인물 관계도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성씨는 다시 한 번 반대편 문열씨 옆쪽에 서주시고요 서주시고 이영석 감독님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은 권율씨와 정율우씨 사이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감독님께서 앞에 있는 그 틱자 모양 틱자 모양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서주시고 자 우리 다시 한 번 그 해보겠다는 의지의 그렇죠 파이팅으로 하나 둘 셋 파이팅 앞으로 걸쳐 네 오른쪽에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 다 하주시고요 네 그럼 왼쪽도 다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가운데 서주시고요 우선 저희가 또 2부 발표의 인터뷰 시간대에 모든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